앞서 보신 것처럼 울산시의원들은 한 해 5,814만 원의 의정비가 적다며 2년 뒤에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받는 돈은 이것뿐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울산시의원은 매달 334만 5천 원의 월정수당과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받습니다. 한 달 484만 5천 원, 1년이면 5,814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정운영 공통비가 1인당 연간 8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식사비와 의복 등의 명목으로 사용 가능한 돈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144만 5천 원, 국민건강부담금 130만 8천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130만 원, 국내 여비 181만 원, 국외 여비 250만 원도 지원됩니다. 의장단에게는 업무 추진비가 추가됩니다. 의장은 한 달 420만 원, 부의장은 210만 원,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13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1년 단위로 계산해보면 의장은 1억 2,554만 원, 부의장은 1억 341만 원, 예결위원장 9,324만 원, 상임위원장 9,074만 원, 일반 의원은 7,514만 원을 받는 겁니다. 의장비 인상에 찬성하는 시의원들은 이참에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하게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8년째 의장비가 동개됐다고는 하지만 현재 의원 22명 가운데 20명은 초선입니다. 울산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도 있지만 신입사원이 5달이라고 임금을 올려달라는 꼴이어서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한 해 5,814만 원이 부족하다는 울산시의회.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